오늘 갤럽 지지율을 보니 윤석열 지지율이 박살나 있습니다. 전주에는 긍정평가가 38%였으나 현재 32%로 떨어져 있습니다. 이러한 부정평가의 사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. 후쿠시마 오염수 방뇨 문제가 14%, 외교 문제가 14%, 다음은 단독적인 행보가 8%로 꼽혔습니다. 그런데 이번 지지율을 보니 18세에서 29세인 MZ세대에게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. 그 이후에는 실업급여 폐지 추진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. 지금 뉴스들을 보면 역대 최고 고용률이라며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이면에는 아픈 현실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. 오히려 청년층과 40대 취업자는 12만 명이 줄어든 것입니다. 이런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공부할 수 있는 지원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실업급여입니다.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 것입니다. 심지어 서울고용지방청 담당자는 실업급여에 대해 말하며 여자들은 해외여행을 가고 자기 돈으로 살 수 없었던 샤닐 선글라스를 사며 즐기고 있다 라고 발언했습니다. 성차별적인 발언과 동시에 일부 사례를 MZ세대 정부에게 관통하는 내용인 듯 주장하고 있습니다. 실업급여의 존재의 이유가 뭡니까?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,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갈 기회를 부여하는 그런 정책인 것이죠. 이뿐만이 아닙니다. 이러한 청년 취업 감소는 자연스럽게 저출산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저출산 관련 복지에도 무관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. 대한민국의 단 하나였던 모유은행, 건강한 산무에게 모유를 기증받아 필요한 아이에게 제공하는 모유은행이 모두 사라졌습니다. 강동 경희대 병원의 유일한 모유은행이 5월 이후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.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에는 정부 지원을 통해서 모유은행 약 30곳을 운행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 존재를 알기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에 한 네티즌이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냈고 이재명 또한 가슴 깊이 아파했습니다. 현재 이런 모습을 보면 윤석열 정부는 청년 취업률 그리고 연쇄적으로 일어난 저출산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. 도대체 대통령이 되고자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? 이에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노동자 스스로 내는 부담금으로 실업급여를 왔는데 그게 마치 적선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 정부 여당의 태도에 대해서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. 실업급여의 하한선을 낮추겠다 또 심지어 폐지하겠다 또는 실업급여 수령자들을 모욕하는 그런 한심한 발언들을 보면서 과연 이 정부가 또 이 정부 여당이 국민을 위한 정부 여당 또는 정권인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.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어려울수록 우리 국민들의 어려운 삶을 챙기는 게 정치의 책무인데 어째서 이 어려운 상황을 넘어가기 위한 그런 제도조차도 폄훼하고 혜택을 보는 사람들조차 그렇게 모욕할 수 있는지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봄의 뉴스에게 큰 힘이 됩니다.